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18학번 김다은입니다. 저는 오늘 효과적인 암기 방법과 노트 필기법의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들으신 후에 어? 이건 써봐도 괜찮겠다. 혹은 어? 이 방법은 나와는 조금 맞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보신 후에 잘 맞을 것 같은 방법은 취하시고 아닌 것은 버리셔서 자기에게 맞게 변형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첫째는 필기하는 방법, 둘째 효율적인 암기 방법, 셋째 필기 및 노트 정리의 예시, 그리고 넷째 앞서 말한 세 가지 내용의 요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트 필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 필기는 용도에 따라 크게 수업 중 필기와 정리용 필기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용도가 다른 만큼 필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다릅니다. 우선 강의에 최대한 집중하고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맥락을 일부 필기함으로써 나중에 수업 내용을 더욱 잘 떠올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수업 중 필기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의 말씀의 뒷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핵심만을 필기하는 것이 수업 중 필기에 유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기와 관련된 내용의 여백을 필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용 필기는 수업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강의안을 습관적으로 베껴 쓰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출제하기 좋은 비례관계나 상관관계 등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예를 들어 2차시 수업의 내용 중 일부와 5차시 수업의 내용 중 일부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새로 정리하는 것 등이 재구성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영어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 만큼 영강을 활용하시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영어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국어로 바꿔서 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영어강의의 경우 시험도 영어로 본다라는 것을 고려하여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떤 단어인지 혹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이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해 둔다면 시험 준비에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암기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암기 방법은 맨 앞글자를 따서 한 단어로 만든다던가 리듬을 넣어 외우는 것 같은 효과적인 암기 방법은 아니고 최대한 강의 내용을 이해해서 외워야 할 단순 암기 부분을 줄인 후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을 때 나중에 나 이거 따로 복습할 거니까 굳이 지금 들을 필요는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뤄두었다가 복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중에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참 뒤에 다시 강의안을 봤을 때 내용이 보다 잘 떠오르고 암기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강의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의의 녹음본을 활용하는 방법도 종종 있는데 교수님에 따라서는 녹음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해당 수업의 특성 및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는 강의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목차나 교수님이 특히 강요하신 부분을 위주로 키워드를 노트의 깨끗한 면에 적어두고 관련 내용을 혼자 설명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자신이 아는 내용을 전부기 노트의 깨끗한 면에 적어보세요. 적은 것 또는 녹음한 것을 교재와 비교하여 확인하면 자신이 어떤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떤 용어가 명확히 암기되지 않았는지 혹은 어떤 과정이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강 과목들을 노트에 정리할 때는 과목별로 노트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노트 한 권을 정해서 그 학기에 수강하는 모든 과목들을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 전체를 한 권의 노트에 몰아서 정리한다면 공부를 할 때 한 권의 노트만 챙겨도 되고 왔다 갔다 통학을 하는 시간에서 그 노트를 활용해서 복습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제 노트의 예시를 통해서 노트 정리를 하는 세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뭐뭐한 경우는 뭐뭐하고 뭐뭐한 경우는 뭐뭐하고 뭐뭐한 경우는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나 과정이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는 강의안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를 그리거나 경우 1, 경우 2, 경우 3 이런 식으로 경우를 분리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내용을 이해하기도 편안하고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나 의문이 생기는 부분을 자신만의 방법을 정해 강조하거나 주변에 질문을 적어두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조할 부분은 눈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 펜을 활용해 적은 후에 그 위에 다시 한번 노란색 형광펜을 덧질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는 검은색 해당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할 때는 파란색 강조를 할 때는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 정리하면 나중에 노트를 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는 빨간 펜으로 강조한 것만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읽고 싶을 때는 검은색 내용을 읽으면서 노트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트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편리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수업 중 필기와 정리용 필기는 자신에게 맞게 선택해서 유의사항에 따라 활용하자라는 것이고 수업 중 필기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필기하느라 교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용 필기를 할 때는 자신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암기를 할 때는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최대한 이해를 해서 단순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을 줄이고 시작하세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설명해보거나 백지에 서술한 후에 자신이 서술한 것과 강의안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내면 그 방법,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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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